I was a baby 42 years ago. Korean adoptees, it's a woo-hoo-hoo.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이상이까지 지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제 프렌치 이름은 제니 호드란. 저는 한국 adoptee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넝트협회라는 이름으로 국량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저희 협회는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고요. 프렌치에선 42일간에 선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프렌치에선 마스카를 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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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못했었는데 제 사람으로 연락이 와서 이방인한테 마스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 그냥 한국사람으로서 그냥 감사했죠. 무엇보다 어느 정부에서도 이방인까지 챙겨보시겠어요? 지금 마스크 제 주위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친한 친구도 안 주는 그런 마스크 전쟁이 인데 마스크를 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부에서 고맙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전부 아이돌이 다 안으로 잊은 한국 아이돌이 웃는 다양한 아이돌이 흥 노력하고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방인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대처 능력이 빠르고 사람을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도 그 저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국국의 한국국은 그리고 한국국의 한국국은 바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한국국의 전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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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